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 안에서 비전 속에서 꿈을 꾸며 이미지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이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또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송도들 랩런트들 머리위에 또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주의 송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